LG 그룹이 오는 2028년까지 약 10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합니다. LG는 오늘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클린테크와 같은 미래기술과 배터리,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성장 분야에 국내 투자액의 50%를 투자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투자재원의 약 55%를 연구개발에 투입해 국내를 핵심 소재 연구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등 제조 핵심 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왕무 LG그룹 회장은 권봉석 LG 부회장이 대독한 인삿말을 통해 성장사업은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핵심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주력 사업화하고 미래 사업은 AI, 바이오, 클린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키워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